예수 믿는 도둑놈 누가 더 도둑놈이겠냐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도둑놈이 훨씬 더 도둑놈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참 대답이 글작입니다 주일만은 도둑질 안하니까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랬는데 가만히 들으면서요 그래 여러분 혹시 토요일날 만남이 있으면 여기 사세요 밖에 뻔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척 친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세요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열쇠입니다 눈에 보이면요 일한대요 만약에 악령이 눈에 보이면요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금방 겁먹고요 눈에 안 보여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매력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게 비밀이고 답이고 열쇠입니다 병든 자 있으면 부르세요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요 오력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다섯 가지 힘 생겨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문제가 뭡니까 정말 이쪽으로 들어오면요 오력이 생겨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정인이에요 정인으로 하라고 했지 다른 제목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나에게 굉장한 힘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니깐요 아프지도 않아요 굉장한 힘 생겨요 그래서 아픈 분들 와서 말씀 깊이 같이 들으면서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단 이 말씀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 생각 속으로 파고들은 거죠 또 이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몸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러니까 24 얼마나 행복한 기도가 되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몸과 마음 생각 영혼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밥을 열흘 정도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운동이 몸이 좋다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은 한 몇 달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나 3분만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내면서요 아주 여유있게 정말 행복한 하나 한계하는 기도의 비밀과 호흡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한 30년 동안 굉장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요 정말 참 행복한 24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보여요 뭐가 보여지는 거니까 전 세계에 무너진 교회 한국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미국 유럽은 완전히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데 몇백이 걸렸는데 한국교회는 좀 급속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막 무너진 교회들과 정말 이 목회자에게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솔직히 하나님의 양심 속으로요 제가 말하기에 핍박, 누명성 이런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늘 참는 걸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옛날에는요 정말 전문이었습니다 싸움 진짜 저는 질담은 간단한데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 속에 있으면요 이게 보여요 미국의 유럽의 한국의 정말 목회자들이 전도가 뭔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뭡니까 더 무서운 것은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거의 그냥 해요 지도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한 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땝니다 학생땝니다 진짜입니다 제 자존심도 있고 제가 표시를 안 내니까 그러는데요 한 달에 내가 용돈 쓸 돈이 천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때 지금도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내가 보고 구두세라고 구두세 아닙니다 쓸 돈이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안 하는 순간부터 탐 나왔거든요 미안하지만 대통령하고 내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인데 그 대통령께서는 몇 년 못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행복하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영혼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은약 속으로 탁 들어갔어요 상관없습니다 은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게 중요한 응답이 왔는데 전혀 돈하고 상관없는 최고의 것을 찾아냈어요 행복하게 10년 동안 전도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저는 전도지 필요 없었습니다 한 군데 들어가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요 이 사람이 계속 데리고 와요 또 이 사람이 계속 나를 데리고 가요 쉬고 싶어요 데리고 가요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요 상상초월입니다 그 중에 많은 걸 받았다가 아닙니다 상상초월 된 일이 벌어졌는데 나에 있는 가장 영적인 문제들이 없어져뿐이에요 저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그냥 붙잡으면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 뭡니까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전도훈련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 전도훈련은 많은 전도자들이 오해합니다 전도훈련은 전도훈련이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어디에서도 괜찮은 훈련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걸 놓고 답 주셨어요 아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옛날에 제시했어요 미국에 대학을 만들자 미국에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라는 LA 지역에 있는 옛날에는 R.U라는 말을 안 썼죠 그래 A.U.C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그 뒤에 Remnant University로 박았죠 뭐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24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세대의 지도자 살리는데 하나님의 숨은 응답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말입니까 R.U.T.C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뭘 말입니까 R.U.T.C 운동입니다 R.U.T.C 운동입니다 R.U.T.C 운동은 뭡니까 우리는 R.U.T.C 운동 보다 더 중요한 게 R.U.T.C 운동입니다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R.U.T.C에서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1로 요구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핵심 집회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테이프 계속 듣고 방송 계속 듣는 거는 또 다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고 제목 잡고 가서 자료 있잖아요 한 천번 들어도 여러분은 만번의 일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응답 가지고 여기 올 때 이 자리는 치유 현장돼야 돼요 이 자리는 시대적 만남의 현장이 돼야 돼요 최고 현장을 여기다 두세요 그렇죠 누가 아픈 사람 예원교회에서 모이는 핵심 집회 10시 반에 참여하시라 나는 우울적으로 너무 시달립니다 아예 그러면 9시부터 참석해서 하루 종일 여기에서 기도 비밀을 누리게 만들어줘라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같이 의학적으로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30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 의학적으로 증거되었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딴소리라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건 드디어 몇 년 전부터 노벨상도 나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되어 병원에서 싹 다 도입했어요 역시 이제 학문적으로 빠른 유럽에서는 벌써 도입했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나에게 정말로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치유는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어떤 면에 치유 걱정하지 마라 어떤 면에 내 문제가 뭡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걸로 충만해지 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자, 그럼 어떤 응답을 볼까요? 이 신학교를 만든 알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요소와에게 주셨던 응답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었던 응답 엘리아와 엘리사에게 주었던 응답 이걸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었던 응답 이게 신학굽니다 이게 알류입니다 이게 참된 신학교예요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줘야 돼요 만약 이 기도를 정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보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달라 안 해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전 다민족 지도자 살려야 돼요 전도훈련 전혀 안 됐어요 좀 빨리 불러서 해야 돼요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영수 모서 땅 알아볼 때 좀 변드리고 말해서 아 그거 상관없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제목에는 그대로 우리 후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 속으로 은양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돼지삼는데 기스도 삼고 코 떼서 삼고 할 거 없어요 대가리삼으면 끝이야 그냥 아 신발 없다 가방 없다 뭐다 모자 없다 실필 없어 돈 없다 이러면 끝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은양을 딱 잡아 버리면 끝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중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고 RU에서 하자 미국의 RUTC였습니다 RUTC 본부를 이번에 만들자 그래서 완전 각인시키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응답을 보여주자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비밀을 파주자 1번의 특징은 뭡니까? 각인 불의 체질 바꾸라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인 불 털린 것을 각인되어서 빨리 바꾸라 4, 5, 5, 7, 8, 10 미스바 운동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모든 흑암 문화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해라 열한기와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 렘넨터들을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능력을 심어줘라 디무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렘넨터들 영적 군사로 세워라 선한 싸움하는 사람 살리는 농부로 세워라 디무대 사도행연 17장, 18장, 19장 뭡니까? 완전히 학원 복음화 시켜라 계속 틀린 것 각인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시도해라 억납받는 건 간단해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나다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학교 공부 열심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서야 돼요 빨리 공부하고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틀린 거거든요 빨리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생각도 자꾸 내 생각대로는 기준을 보게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되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애들 바꿔줘야 됩니다 이까지는 또 너무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까지는 너무 뭐랍니까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 애들 보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큰일 났습니다 부모들도 알아요 왜냐? 정서 안정이 안 돼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예배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요 크게는 미국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RM이 있습니다 RM이 있습니다 RM이 뭔가 아니까 Remnant Ministry인데 미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지키기 위해서요 제1전도 전략 뭡니까 모든 렘넨트와 교육자 중인자 뭉쳐서 일어나라 제2전도 전략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주코전도 노방교도 그런 건 기초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흔들린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허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무브먼트를 일으켜라 이게 RM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붙잡으세요 왜 미국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잡은 사람들이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바울 말을 인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끝입니다 여러분이 약속할 거 하나 했습니다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몰려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안 해도 은약 속에 정말 은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몰려오게 될 겁니다 내일 주일 일부 예배도 알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잡고 알류 예배 드리세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붙잡죠 그거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은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은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들 가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지금 허감을 꺾어 주옵소서 지금 빛이 비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 아멘